경보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 부근에서 탱크로리 화물차에 있던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보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 휴게소 인근에 있던 탱크로리 화물차에서 염산이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안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00리터 이하 염산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새 탱크로리 교체 작업과 함께 염산 유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